요호수아 3장 그들 앞에 앞서서 나아갔습니다. 7절 말씀 이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And the Lord said to Joshua, Today I will begin to exhort you in the eyes of all Israel. So they may know that I am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여기에서 단어를 보면 Exhort. 때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승격시키다. 그리고 대단히 칭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하께서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oday I will begin to exhort you in the eyes of all Israel.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고 승격시키겠다고 칭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So they may know that I am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하느라고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8절 말씀 너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을 가해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Tell the priest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When you reach the edge of the Jordan's waters Go and stand in the river 그래서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 When you reach the edge of the Jordan's water Go and stand in the river 그래서 가고 거기에서 stand 서있으라고 하는거지요. 9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주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Come here and listen to the words of the Lord, your God 10절 말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의 계시사 가난족속과 햇족속과 희위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무리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가난족속과 핵족속, 키위족속 여기 있는 모든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The living God is among you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요단과 물에서 물처럼 흐르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주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The living God, 그분이 정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괴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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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